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고 쳐요? 대입 말 좀 한다 아 저기 반갑고요 저 어플러브 드립은 처음인데 어 제가 사람 또 사람하고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동료 뮤지션인데요 동료이기 이전에 정말로 제가 굉장한 팬이에요 정말 제가 많은 힘을 얻고 가요 매번 공연할 때마다 그럼 저희가 누가 됩니까 돼 보이는 거 같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자는 굉장히 위로를 많이 얻었는데 예 대미를 이 곡으로 같이 장식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네요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 노다 뇌 파항 Oo 니 atenção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론은 나도 아직 잘 모르지만 결혼은 아마도 랄라라라라라 결혼은 미친 짓일까 결혼은 미친 짓일까 결론은 나도 아직 잘 모르지만 결혼은 아마도 맘속에 가득 자신을 돌이켜 보고 난 뒤에 누군가를 들여 보낼 자신이 있다면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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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하세요 결혼하세요 결혼해요 나는 안해요 못해요 결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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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홈 홈 감사합니다